실제로 겪었던 실업회담들 첫번째 이야기 어릴 때 아동관 놀이기구에서 귀신을 보았다 어릴 적 경험담입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에는 아동관은 있어도 도서관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아동관 자체도 작아서 고작 해야 탁구대 하나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나는 옆동네에 아동관도 같이 있는 도서관으로 향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 아동관에는 당연히 다른 학교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나한테 장난칠 사람도 없었고 놀이기구도 많아 나는 조금 먼 거리를 감수하고 자주 그 아동관에 다니곤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놀이방 한가운데 있는 직경 3미터 정도 크기의 원형 기구였습니다 튼튼한 골판지로 만든 표면에는 둥근 구멍이 여러 개 있어 거기를 통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로 같이 꾸며진 안을 지나면 가운데 큰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구체 내부 통로폭은 초등학교 아이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과 마주쳐도 같이 지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대개 기싸움에서 놀린 쪽이 뒤로 기어나와야만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는 해도 살집이 좀 있는 편이면 안에서 끼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살이 좀 찐 편이었던 나는 안에서 혹시 끼면 어쩌나 하고 혼자 망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 구멍에 팔만 넣어 다리를 잡아당긴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골판지를 잘라야 겨우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살집이 있다 보니 나는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쳐도 뒤로 돌아 나오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이 적을 때를 노려서 그 놀이도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이니 사람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친해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서 점거하고서는 서너 명 밖에 못 들어가는 가운데 공간에서 끝도 없이 수다를 떨고 있곤 했죠 그렇게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나 혼자 독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관 방송이 나오고 아동관 선생님이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낸 직후입니다 그때 그 놀이도구 안에 꾸물꾸물 기어 들어가면 적어도 몇 분은 혼자 놀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눈치를 채고 있는지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낼 때 안에 있는 거 알아 어서 나와서 돌아가렴 이렇게 말을 걸러 와주셨기에 그 말을 들으면 바로 나왔죠 애시당초 무시하고 계속 놀려고 해도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니 금세 들키지만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려 밖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죄다 아동관에 몰려온 터였습니다 당연히 놀이도구마다 사람이 가득 달라붙어 있었죠 어쩔 수 없이 나는 도서관 쪽으로 향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5시 가까이 될 무렵 아동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는 사람이 줄어들어 구체 놀이기구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에 한동안 눈치를 보기로 했습니다 곧 평소처럼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이야 정리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구체 놀이기구에서도 두 명이 나와갔습니다 그걸 보고 나는 둥근 구멍을 통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구체 안에는 당연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는 구멍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위지해 어슴풀의 한 통로 안을 기어가야만 하죠 하지만 가운데로 향하는 길은 거의 기억하고 있으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찾으러 오기 전에 가운데까지 가고 싶어 나는 필사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위화감을 느끼면서요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이 때문인지 골판지가 전체적으로 눅눅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통로안도 평소보다 더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가 나는 부스럭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반 박자 늦게 들려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 말고 누가 또 있었나 싶어 실망하면서도 나는 마주치면 귀찮을 것 같아 천천히 후퇴해 돌아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 나는 살이 쪘기에 돌아 나오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골판지가 눅눅해 평소보다 더 기어나오는게 쉽지가 않았죠 필사적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뒤로 기어나올 때는 대개 발끝으로 구멍 위치를 찾아내 거기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을 뻗어도 구멍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쪽까지 들어온건가 싶었지만 일단 후퇴는 계속했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부스럭 소리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확실히 정면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갔다간 출고를 찾기도 전에 마주칠 형편이었습니다 마주쳤다 마주쳤다간 귀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나는 나는 빨리 나는 빨리 탈출하기 위해 후퇴를 계속했습니다 꿈을 꿈을 대며 뒤로 나오는 내게 그 소리는 그 소리는 그 소리는 그 소리는 그 소리는 그 소리는 움직이면 당연히 진동이 전해져야 할 텐데. 하지만 소리는 확실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들 말하는 게 안 했어야 했는데 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기어서 후퇴하고 있던 나는 그때까지 목이 편하게 바닥을 보고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후퇴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바닥만 보고 앞쪽은 올려다보지 않았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때 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스스스스카는 소리가 머진 한순간. 무의식 중에 고개를 뜬 내 눈에 들어온 건 30cm 정도 앞에 떠 있는 잔뜩 화가 난 듯한 아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순간 다리가 쭉 끌려갔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잡아당긴 건 아동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렴.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려 아동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는 거길 찾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영등포 모텔 괴담. 제 여자친구는 서울 쪽에 살고 있고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 300일이었기에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같이 놀았는데요. 한강 공원에서 저녁 늦게 치킨에 맥주 한잔 걸치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 가서 묵기로 했습니다. 어떤 모텔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구요. 특실이 6만원이고 기본 방이 5만원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자꾸 6만원 방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5만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분이 5만원 현금으로 하셨으니 방을 업그레이드해 드릴게요. 607호로 가세요. 라고 말하며 특시를 줬습니다. 그냥 특시를 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갔죠. 607호는 저 구석 끝 방이더라구요. 들어가니까 방도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서 여자친구랑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모텔에 있는 pc로 영화를 봤더랬죠. 공포 영화였는데 그나마 있는 영화 중에 평점이 높아서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여자친구는 피곤한지 졸고 있더군요. 제가 담배를 계속 끊다가 다시 태우게 되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었던지라 여자친구가 잠든 김에 담배 한 대 몰래 태우고 오면 땅이었습니다. 영화를 정지시켜놓고 잠시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정지시켜놨던 공포 영화인데 귀신 나오는 장면이 무슨 내껄린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여는 동시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하고 떨어지더군요. 창문도 안 열어놨고 에어컨만 켜놨는데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 영화의 장면이 무서워서 pc를 끄는데 생각을 해보니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뭔가 소름이 돋더군요. 워낙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고 여기서 자기 싫다면서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저도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속으로 한편으론 여자친구가 자는 척하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여자친구 말이 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꼈어.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고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정신은 들지만 몸이 꼼짝달싹 못했어. 그리고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구석 모서리에서 들렸어.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거야.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소름 돋아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랑 나왔네요. 영등포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샜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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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